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가 오늘 그거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하루 가시죠 전통놀이 시작! 야 새는데 영어 쓰면 안되지 전통놀이 시작! 첫번째 전통놀이 윷놀이 윷놀이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말을 색깔을 선택해가지고 저희 얼굴로 말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건데요 오케이 각자 말을 재치있게 한번 꾸며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가위들을 하면서 내 턱을 깎았어 짠 오케이 무식 당황하지 양면이 아니잖아 오케이 이제 윷놀이에는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처음이 아주 불리하죠. 유리하죠. 불리하죠. 잡히면 끝인데. 잡히면 끝인데. 처음이 아주 불리죠. 이 노래만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순서를 한번 더 가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긴 사람이 맨 마지막. 아 오케이. 진 사람이 처음. 안 내면 진다. 바위바위보! 안 내면 가위바위보! 이게 첫 번째네. 첫 번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저희는 이제 있죠? 미션들이 있는 좀 특별한 육놀이입니다. 뭐야? 한번 해봅시다. 저 많이 싸놔. 미션들이 뭔지 상당히 불안하긴 한데. 처음은 무조건 미션 벌려 내가 봤을때. 처음은 무조건 미션 벌려 내가 봤을때.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이게 뭐야? 뭐.. 좀 힘든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쉬어봅시다. 근데 애교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아키야 쉽게요. 어 근데 원래 뭐 하면 한 번 더 아니야? 아니 여기서는. 쉬어야 되니까. 그냥 쉴게요. 네. 한 번 쉴게요 여러분. 애교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쉴게요. 여러분 정하니가 이렇게 회피를 하네요. 다음 성준이. 아하하하하하 유치행? 아주 크네요. 알겠습니다. 고개 걸. 미션. 여러 개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뭔가 나를 믿어볼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랬어? 진짜 안 믿어. 어려운데? 노래 제목이? 가사에 나오는 노래 세 곡 말하기.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소원을 말해봐. 기억되고 싶다. 오케. 오케. 네. Savior.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걸 나오면 선전이 거의 잡히고 미션을 해야 한다. 미션 선도 못하면 뭐야.. 그거야? 젠 PR- 그냥 나 놓을 것 같네. 재미도 없고 이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개 나오면 너 잡는거잖아. 개! граф应 imG 와 잡아. 한 번 더%, 쉬어야 하는데 애교를 하면 은raine say Legends 이야기 bidding ㅋㅋㅋㅋㅋ 잠깐만 설 시즌을 맞아서 살이 짜서 새로운 그 쓸모그램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땡땡땡. 인정 못함. 인정 못함. 더 귀여워야 돼.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세폭 마니파트 땡! 오케이 인정 인정! 너 두고 봐. 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도? 나 도! 김시훈 잡아. 소. 이게 윗놀이야, 시훈아. 한 번 더 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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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다. 도! 도! 미션! 도! 뭐죠? 뭐야 이게? 앞구르기 한 번당 한 칸 앞구르던지. 구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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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는 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구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구르고 다시 뽑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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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진짜. 이게 무엇이죠? 제목에 기억이 들어가는 노래 다섯 번 말하기. 기억되고 싶어 기억 속으로 기억이 숫자. 고요한 밤. 고요한 밤은 뭐예요? 제목에 기억이 안 들어가는데.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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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이요? 기억이 아니라. 기억. 갑니다. 기억. 긴. PW1. 짜장이야? 도게, 걸. 미션. meet yo. 이거. 뭐야 나 하얀색이 vorstellen? 틀린 그림 찾기 시작. 시작!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뭐야 어딨어? 아이고 아쉽네 이렇게 되면 다시 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쁘다 윷놀이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잡혔네 미션 바로 뽑겠습니다 주스 기억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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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도 될까요? 잘하는데 오케이 시작 시작 기억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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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왜 땡이야? 프린스 알았어? 맞아는데? 뭐야? 딩동댕동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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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내내 개면 축하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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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더블로 가 정한이 잘해 이제 정한이가 개 나오겠어 약간 위험 요소가 있긴 한데 설마 아유 개 나오면 레전드다 핫 어 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한번 더 줘 잡고 한번 더 잠깐만 여기서 또 도 나오면 또 잡는 거지 아 제발 도 나오게 해주세요 개다 개 그렇지 개 대면은 어떻게 할 거야 한번 발권과 시윤이 잡을 건가요 잡아요 그렇죠 잘 가시고요 미션을 한번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준비 시작 홍삼 23334 이거 쉬었어 이건 할만했어 준비 쏘세요 일단 기다리세요 올해 음수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유지 씨 파이팅 야 도 도 이게 도로 가는 게 낫지 이게 잡는 게 낫나 아니 가는 게 낫잖아 그래 도로 가고 뮤스로 간 다음에 그치 또 미션을 하고 도로 가고 아 그러네 까치 까치 설날의 노래 1절 한번 듣고 1절 완찬 제한 시간 없으면 못 부를 시 3칸 뒤로 갑니다 3칸 뒤? 네 오케이 오케이 방이 없어요 이거 듣는데 뮤직 스타트 승 실패 아 보내겠습니다 처음 도덕니다 3칸 뒤로 굽띠고 모시게도 모르겠죠. 와 시윤이 지금 완벽해요. 도개걸. 아무거나 잡았어. 도개걸 나와도 다 잡아. 도! 일단은 잡고. 일단 한 번 더 던지세요. 파티다 파티다. 유옷 한 번 더. 유옷 한 번 더 하시고요. 일단 가주세요. 그럼 미션이. 네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션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유신데요. 유시면 저기 좀 애교하라고. 똑바로 안 해! 아 알겠습니다. 장난쳐! 윗장 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애교해야 돼요. 뭐 보고 싶으세요? 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구요. 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개! 잡고. 누가 잡고? 잡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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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잡고. 지금 밑장 빼는 거야 자꾸? 저 빨리 걸을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개! 잡아! 으아악. 뭐 보세요? 아무거나 할까요? 형 믿을게요. 오케이. 빨간색. 자 다음 앨범 컨셉 하고 싶은 거를 표정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나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고기를 두 개 줄게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고기 두 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3초 안에 액션이나 표정으로 네 고기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한 개가 큐티 청량 그리고 두 번째가 큐티 청량 3 2 1 오케이 네 성공합시다 네 사실 큐티 청량이랑 다크 섹시였죠 여러분 7일ентов 일단은 씸이 잡아 애교하면 됐나요 양주 애교해서 반짝반짝 개 2개 한 번당 한 칸 앞으로 전진. 근데 3번 연속으로 골라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가요. 앞구르기 뒷구르기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뭘로 해드릴까요? 앞구르기 뒷구르기. 앞구르기 뒷구르기 여동휴기. 일단 앞구르기. 앞구르기? 오케이. 뒷구르기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아 뒷구르기 해준는데. 아 이 노인정 이건 노인정. 아니 싫어. 앞구르기 4번인데. 구르기 3번 했어. 구르기 3번. 오케이. 옆구르기. 옆구르기. 옆구르기 1번인데? 하하하하하. 선다! 인지향 인지향 인지향. 던지겠습니다. 도! 아 이걸 가는 게 낫죠. 싫어. 원래 모든 말이 다. 싫어. 아니 뭐 아니면 유시나와 이제 한 번씩 더 하는데. 뿅. 굴러가야죠. 오케이. 여기 있으면. 나팩 광관 뒤로! 아하하하하하. 시윤이 형. 그럼 시윤이는 다음에 바로 하나. 도만 나오고. 아 뭐야. 좋은데? 백도 좋은 거죠. 내가 볼 땐 이건 절대 잡힐 일이 없어. 오케이. 가사 중 오이가 들어가는 노래 세 곡 말하기. 자, 시간 7초. 자, 시작합니다. 7. 아이가 러보이 샤이 보이 2초 2초 마보이 던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죠 다시 던지겠습니다 또 백돌 백돌 있는 거는 못하니까 백돌이니까 이제 미션을 해야 돼요 이러다가 뒤로 돌아가서 안 줄 알겠어 보이가 들어간 노래 3개 중복 안됩니다 니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홀린드 날 찾아와 그리고 real bad boy 네 오케이 동작 real bad boy bad boy 난 나쁜 남자에요 근데 너 진짜 너 위험한 거 알아 야 걔 나오잖아 너 잡는 거다 난 진짜 걔만 안 나오면 좋을 거 같은데 또 걔 나오고 근데 너는 굳이 절로 갈 필요가 없어 원하는 말 위치 바꾸기 아니 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한 개 빠지는 게 이게 동작인 거지 하겠습니다 컬 이게 낫죠 컬 컬 시윤이가 처음으로 모났던 모내기 그만해 성공했어 컬 다행이다 하나를 간 다음에 제가 도가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도 나면 잡잖아요 제가 도 나면 잡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제가 도 나면 잡잖아요 인정 인정 도 나와야 된다 솔직히 난 진짜 너가 걔가 만약에 나는데 날 잡으면 너 진짜 전쟁의 선포야 갑니다 도 제발 도 오 오 오 오 오 윤정환 윤정환 오 오 오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좀 쉬고 계세요 형 근데 와 이게 너무 안 끝나니까 진짜 맞아 미션이 동나면은 이제 미션지를 다 떼고 말 두 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이웃놀이로 전환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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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를 나오면 돼요 성준 씨 개 도야 도 개 걸 이거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빠진 건 여기다 걸 나쁘지 않고 걸 개 나와도 대박이죠 개 나와도 대박 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가실 건가요 업으실 건가요 잡으실 건가요 잡으실 건가요 지금 제가 뭐 나왔죠 개요 아 잡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정환아 노래 제목이 가사에 나오는 노래 3개 네 자 가겠습니다 시작 Welcome to my Hollywood 에라 모르겠다 Let's kill this love 붐바붐 오케이 저 지금 윤 나원도 제가 애교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못 나오게 할 거야 도끼 품었어 아무도 못 나오게 할 거야 도끼를 품었어 갑니다 개입니다 생크림 제한시간 20초 시작 에라 그래 거의 다 왔어 시청자 쉽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거리 나오면은 아 그럼 또 재밌어지지 갑니다 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아 미션 아니구나 오 야야야야 뭐해 뭐해 주작하는 거야? 뭔 소리야 해보고 일어서 일어서 아 이거 아니야 혹시나 했지 한번 해놨어 내놔 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팔았죠 김시윤 잡고 싶어 뜯 너무 잡고 싶어 잘못 잡았다 출발지로 돌아가세요 바위 던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앨범 컨셉으로 하고 싶은 거는 큐티 청량 대 다크색시 준비 시작 큐티 청량 형 형 일단 미션지 하나만 준비해줘봐요 저 어차피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개갖거든요 지금 도네요 일단 잡고 오 잡았다 잡았다 갑옵시다 던지 아무도 못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난 다 잡았어 난 다 잡았어 난 다 잡았어 뭥 Abd Diskuss ci 봐봐봐봐봐